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김기윤, 윤갑근, 정우택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경선 방식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결정됐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주자군의 교통정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상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의 변호사인 김기윤, 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인 윤갑근, 전 15, 16, 19, 20대 국회의원 정우택 등 3명. 경선은 오는 10일 진행되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가 결정됩니다.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닌 당원 표심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심 공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주상당의 책임 당원은 1,800여 명,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 선출 당시 새로 가입한 당원 등이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군소정당과 무소속 주자들의 교통정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된 국민의당 공천 신청에는 김현문 충북도당위원장이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안창현 전 21대 총선 홍보본부장은 기득권 정당과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대선에 집중하고 상당 재선거는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 충북도당 대의원 대회에서는 범진보진영 후보가 나올 경우 어떻게 지원할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독주냐, 민주당 무공천의 공백을 노리며 다자구도가 형성되느냐. 출마와 불출마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확한 대진표는 오는 13일과 14일 후보 등록이 끝나야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감사합니다.